현아, 엄마 이거 하나만 딱 잘라줘, 손으로. 이것도 맛있지만 또 이대로 먹는 것도. 안 돼요. 잘라, 엄마라서 잘라봐. 이 사과는 좀 자르기가 어렵겠다. 아니, 어떤 사과도 못 잘랐는데. 못 자르는데 잘랐대, 그래. 묘기댕지냐? 짠! 잘 자라고 소리 나는 게. 우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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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좋았어. 작은, 작은, 작은. 작은 한편은 똑같네. 제가 못 자를 줄 알고 그랬거든요. 아까 두 개를 포기했어요, 진짜. 밭에서. 근데 원래 이런 거 할 때. 왜 이렇게 놀래나 그러네, 또. 일부러 안 하거든요. 계속 시킬까 봐. 근데 이제 선생님이 해주니까 잘랐는데. 너무 웃겼다. 그리고 지금 손 깨끗이 씻고 이거 딱. 답 줘보세요. 특이하긴 해요, 사과 같은. 저 보시면. 쫙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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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다. 맛있다. 아유, 진짜 맛있다. 아... 아유, 시어드 이런 식으로 새콤달콤하니까. 사과 맛이 이러면 최고지. 그렇죠? 괜찮죠? 어우, 맛있어. 아... 좋아하시니 다행이네. 이 신맛이 싫지가 않아요. 너무 맛있어. 아유, 아까 막 배가고파서 그냥. 기진맥진할 때의 성질 나가지고 그냥. 짜증내시더라고 엄마. 봤던 게 다 없어졌어.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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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가고파서 그냥 Brainidian Mormont이unku 아픈치로った needed. 이제는 여기가치며被 수예 martyr도 없다.